서구 인천광역시 북서부에 있는 구 인천광역시 북서부 경도상으로는 동경 126도 33분 11.9초에서 126도 60분 59.6초 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28분 13.5초에서 37도 38분 13초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계양구와 부평구 남쪽으로는 미추홀구와 동구 북쪽으로는 경기도 김포시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경기만에 면한다 구이 동쪽 끝은 원당동 서쪽 끝은 원창동 남쪽 끝은 가좌동 북쪽 끝은 대곡동이며 동서 간거리는 13.2km 남북 간거리는 18.4km이다 면적은 117.08제곱킬로미터로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11%를 차지하여 10개 군구 가운데 강화군, 옹진군, 중구 다음으로 넓다 행정구역은 23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암경 서동이 전체 면적의 14.3%를 차지하여 가장 넓고 가정세동이 전체 면적의 0.5%로 가장 작다 유인도 1개 등 8개의 투소가 부속되어 있으며 바다의 면한 해안선 길이는 29.14km이다 2018년을 기준하여 인구는 55만 1311명으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다 구를 상징하는 꽃은 국화, 나무는 은행나무, 새는 까치, 동물은 사슴이다 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구의 상징 동물이며 평화, 사랑, 인내를 표상하는 사슴을 모티브로 하여 곳곳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이미지의 사슴 형제로 형상화한 서동이와 동동이이다 구청 소재지는 심국동이다 자연 동쪽의 계양산, 천마산 등의 산지가 이어지고 북쪽에는 가현산 등의 산지가 이어져 북쪽과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은 낮은 지세를 이루며 대체로 경사도 5% 미만의 완만한 구릉지가 우세하다 서쪽의 해안에는 원래 넓은 간석지와 사도, 청나도, 율도 등의 작은 섬들이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대규모 간척 사업이 진행되어 대부분 육지화됨으로써 토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오류왕길동 일대의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인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었다 하천은 계양산에서 발원하는 시천천이 거맘동과 시천동의 경계를 흐르다가 아라천에 합류하고 공천동의 계양산에서 발원하는 공천천과 심국동의 천마산에서 발원하는 심국천이 서해로 흘러든다 이 밖에 검단천, 대포천, 대곡천, 낮은 포천 등의 하천이 흐른다 연평균 기온은 12.4도씨로 인천광역시 평균보다 다소 높다 연평균 일체고기온은 17.3도씨, 연평균 일체이저기온은 8.2도씨로 연평균 일교차가 9.1도씨로 나타난다 식물의 성장가는 기간은 259.6일로 인천시 평균보다 2월 8일 길게 나타난다 연평균 강수량은 1267.8mm로 시평균보다 73mm 이상 많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내리는 하계다오형이다 연혁 삼국시대에는 김포반도를 중심으로 지금의 인천시 부평구와 서구, 계양구를 포함하는 주부토군에 속하였다 주부토군은 통일실라시대인 757년에 장제군으로 개편되었고 고려가 개국한 뒤 수주, 안남도호부, 계양도호부, 길치목, 부평부 등의 변천을 거쳤다 조선시대에는 부평현으로 강등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부평도 허부를 유지하다가 1895년 부평군으로 개편되었는데 부평군에 속하였던 무월곤면과 석곤면이 지금의 서구에 해당한다 일제간점기인 1914년 부군면 통폐합에 따라 무월곤면과 석곤면은 석곤면으로 통합되어 부천군에 편제되었으며 가저리, 가장리, 검암리, 고장리, 고잔리, 공출리, 백성리, 시천리, 신현리, 심공리, 연일이, 포리의 12개를 관할하였는데 3개를 제외하고는 지금의 법정동 명칭과 일치한다 석곤면은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되어 폐지되고 석오출장소가 설치되었다 8.15 광복 후 1949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인천시 석오출장소 관할이 되었고 1968년 구제를 실시하여 중구, 동구, 남구, 북구의 4개 구가 설치되면서 북구에 관할이 되었다 1981년 인천시가 지칼시로 승격되었고, 1988년 북구에서 서구가 분구되어 시평정동으로 편제되었다 1995년에는 인천 지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었고, 김포군 검단면이 서구의 검단동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검단동은 2013년까지 검단 1에서 5동으로 분동되었고, 2010년 창라동이 신설된 뒤, 2016년까지 청라 1에서 3동으로 분동되었다 청라동 일대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일환으로 청라국제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2018년 검단 1동이 검단동으로, 검단 2동이 불로대국동으로, 검단 3동이 원당동으로, 검단 4동이 당하동으로, 검단 5동이 우리원길동으로 개칭되었으며, 2019년에는 당하동이 당하동과 마전동으로 분동되었다 2020년을 기준하여 행정구역은 23행정동 21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 산업은 제조업이 가장 활발하고, 3차 산업과 농림어업의 비중도 크다 2018년을 기준하여 지역 내 총생산은 18조 9,505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GRDP의 21.4%를 차지하여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의 비중은 제조업이 35.8%로 가장 높고,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부동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순이다 제조업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크고,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의 부가가치는 연수구 다음으로 크며,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남동구 다음으로 크다 이 밖에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는 인천시 농림어업 총부가가치의 40%를 웃돌아 비중이 가장 크다 전통시장은 가좌동의 가좌시장과 인천축산물시장, 성남동의 강남시장과 신거북시장, 가정동의 정서진중앙시장 등이 상설시장으로 운영된다 사업체 수는 34,741개로 시 전체 사업체의 17.2%를 차지하여 남동구 다음으로 많다 사업체별로는 도소매업체와 제조업체, 숙박, 음식점업체, 운수, 창고업체, 협회, 단체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체가 80% 가까이 차지한다 사업체 종사자는 194,746명으로 시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18.2%를 차지하여 남동구 다음으로 많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34%를 차지한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제품을 비롯하여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의 비중이 크며 주요 기업으로는 SK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와 LG전자주식회사 인천캠퍼스 등이 있다 산업단지로는 1960년대 부평구와 사구 1원에 조성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청라일지구일반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등이 있으며 이 밖의 식품산업단지인 아이푸드파크와 IHP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청라동 1원에는 금융클러스터와 로봇산업, 제조부품연구, 생산단지, 관광유통 등을 아우르는 비즈니스타운으로서 청라국제도시가 조성되어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구성한다 교통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하는 수도권제이순환고속도로가 서구의 원창동, 청나동, 오류동을 거쳐간다 또한 중구 운서동을 기점으로 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서구의 청나동, 경서동, 검암동, 시천동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까지 이어진다 북인천 나들목과 북청나 나들목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제이순환고속도로가 접속한다 일반국도는 인천시 중구를 기점으로 하는 6호선이 서구의 가좌동, 성남동, 가정동을 거쳐 강원도 강릉시까지 이어지고 77호선이 부산시 중구에서 경남, 전남, 전북, 충남, 경기도와 서구를 거쳐 경기도 파주시까지 이어진다 이 밖에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과 98호선이 서구를 거쳐간다 국도 6호선과 77호선, 국지도 84호선과 98호선이 서인천 나들목에서 각각 경인고속도로와 접속하고 국지도 84호선이 검단양촌 나들목에서 수도권제이순환고속도로와 접속한다 철도교통은 2016년에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서구의 검단우류역을 기점으로 하여 주한국가산단역 안에 서구 17개 역을 거쳐 남동구 운영역까지 운행하고 서울역을 기점으로 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서구의 검암역과 청나국제도시역을 거쳐 인천공항이 터미널역까지 운행한다 이 밖에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역을 기점으로 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종점인 서구의 성남역까지 운행한다 검암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접속하고 성남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이 접속한다 관광 대칭하여 광화문의 도로원표를 기점으로 창서쪽 육지 끝에 위치한 나루토로서 표지석과 함께 노을종이 상징물로 설치되어 있다 계양구와 서구에 걸쳐 흐르는 아라천의 경인 아라뱃길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서해, 인천터미널, 시천교, 리버사이드파크, 만경대, 두리생태공원, 김포터미널, 한강둔지 등의 수향팔경을 감상할 수 있다 청나동에는 조명과 멜로디에 맞춰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는 대형음악 분수를 비롯하여 에코존, 전통존, 레저존, 아트존의 4개 공간으로 이루어진 청나호수공원이 조성되어 청나국제도시를 상징하는 수변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서구의 유일한 유인도인 세어도에는 5.7km의 둘레길이 조성되어 옛 정취가 남아있는 어촌마을을 둘러볼 수 있고 갯벌체험과 선상낚시도 즐길 수 있다 역사 명소로는 경서동의 고려시대의 녹청자유지, 가현산 구롱지의 10개의 대곡동지성묘군 등이 남아있다 이 밖에 한국 고유 생물 및 자생생물의 표본 전시와 생물 다양성을 보전, 연구, 전시하는 경서동의 국립생물자원관, 눈썰매장과 야외풀장을 갖춘 공촌동의 사계절 썰매장, 백석동의 수도권 매립지에 조성된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등이 있다 사회문화 교육기관 전통교육기관은 고려시대에 창권된 부평향교와 조선초기에 창권된 인천향교 등이 서구지역의 공공교육기관 역할을 하였고, 1708년에 건립된 학산서원과 각 고래서당들이 사학의 역할을 하였다 근대초등교육기관으로는 1930년 부천군 서곳면 연일이에서 서구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여 서구공립심상소학교, 인천정상공립심상소학교, 인천서곳국민학교 등의 변천을 거쳐 지금의 인천서곳초등학교로 이어지고, 1932년 김포군 검단면 마전이에서 검단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여 지금의 인천검단초등학교로 이어진다 1938년에는 창신학술강습소가 강습을 시작하였고, 이를 무태로 1949년 창신국민학교가 개교하여 지금의 인천창신초등학교로 이어진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1969년 감단중학교, 1972년 경인여자상옵고등학교, 1975년 부평여자상옵고등학교와 인천체육고등학교, 1977년 동인천여자중학교, 1982년 인천가주아여자중학교 등의 개교하였다 2019년을 기준하여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18개교, 중학교 23개교, 초등학교 45개교 등이 있으며, 학생수는 7만2466명으로 10개 군구 가운데 남동구, 미추홀구 다음으로 많다 공공시설 공공도서관은 검암동의 검암도서관과 상남동의 성남도서관, 신국도서관, 마전동의 검단도서관, 심국동의 심국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5개소,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의 서구도서관, 시립청나호수도서관, 청나국제도서관 등이 있다 이 밖에 국립자근도서관 10여개소와 사립자근도서관 50여개소 등이 있다 2018년을 기준하여 의료기관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상무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5개소, 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요양병원 7개소, 보건소 1개소 등이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연희동의 육상트랙, 축구장을 갖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크리켓경기장 등으로 구성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검암동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으로 조성된 서구국민체육센터와 국공장, 성남동의 석꽃체육공원, 석꽃체육관과 성남배수지 인나인스케이트장, 롤러장, 청나동의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등을 갖춘 청나환경생태공원 체육시설과 청나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다 문화, 전시, 공연시설로는 원당동의 인천서북부의 도시개발과정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물과 청동기시대의 집터 및 돌럴 무덤 등을 전시하는 검단선사박물관, 경서동의 녹청자 요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도예교육 및 일일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녹청자박물관, 가정동의 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춘 서구문화회관과 서구문화원, 청나동의 청나복합문화센터 불로노바홀 공연장, 전시장, 오류동 경인 아르뱃길 터미널 인근의 전시 전용 공간으로 조성된 정서진 아트큐브 등이 있다 문화행사 및 축제 서해의 낙조로 유명한 정서진에서 해마다 한 해를 보내는 12월 31일에 정서진 애너미 축제가 열려 새해의 소망을 담은 풍등 날리기, 먹거리 장터, 불꽃놀이, 해너미 일몰 카운트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경인 아르뱃길 시천가람터에서는 매년 가을에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구민들이 참여하여 작품 전시회와 백일장, 가무악 한마당, 연극 및 체험 부스 등으로 진행하는 서권문화예술제가 열린다 이 밖에 수도권 메리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1원에서 드림파크 가을 나들이가 열리고 9월 무렵에는 서구 곳곳에서 클래식 음악 축제가 펼쳐지는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 열린다 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로는 사적일개소와 천연기념물 1점이 있다 시지정문화재로는 인천유형문화재 2점, 인천무형문화재 3점, 류산울묘 조소강묘 한백륜, 묘역을 비롯한 인천기념물 9점, 인천문화재 자료 1점 등이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문화재로